자 아플보카는 이렇게 잡으면 되고 야 그 다음에 랑그로 아 근데 얘는 대검으로 해야 되는데 테먼은 좀 힘든데 아그날코톨 원종 아종 다 있어요 얘 시작위치는 5번 아니야? 서석은 트라이? 근데 이때부터 부각이 많이 됐죠 서드부터 트라이 때는 유저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 머리가 그냥 갈치같이 생기지 않았냐 갈치? 그 아그날코톨 아종 별명이 냉동갈치잖아 삐약이 같이 생겨가지고 삐약이 같이 생겨서 트럼펫 피시? 아니 트럼펫은 아닌거 같은데 넌 해머 박자 맞추기 어려운데 차라리 대검이 나올걸 누가 내킨 생선? 누가 내킨 생선? 근데 이때는 경직이 이게 특수경직이야 우선경직이 다 빠지거든 이거봐 수치콘이었어요 지금 경직이랑 특수모션이 생략되는거라서 이거 맞으면 스톤 걸리냐? 경직이 씹히는거 개웃기 이거 거의 연계지 그거 저거 라이즈에도 꽂혀있잖아 개치 그지같은 진짜 경직 가져가는거 야구게임? 아 원래는 이렇게 잡는거에요 대검은 좀 더 쉽구요 뭐 풀렸죠? 이거 빵피턴이구요 원래 이렇게 잡는거에요 똥파리 가라 넬룸 넬룸 천실주의 감사합니다 넬룸 넬룸 야 똥파리 치워 임마 별 가라고 아이씨 오오오 야 태없어 장난치지마 임마 태없는데 저지꼬르래 파산에 역시 똥맵이야 가운데 이거 날려야되거든 이거 그래서 T.A같은거 할때는 가운데 폭탄을 저 벽 부숴버리고 한단 말이야 그거봐 이거 꽁파리 때문에 저 가운데 이거를 폭탄 쥐폭 깔고 이거를 부신 다음에 그리고 사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꽁입니다 진짜 이씨 아이씨 아이 키린이 어섭어요 사막에서 나오는 개미한게 맞다니깐 야 나 이거 저기 퍼포먼스 대회로 대회에서 이것 때문에 2등하고 막 그랬어요 시간차가 불리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2등했어 그 당시 1등은 2명에서 이제 1등 해가지고 공동해서 뿜빨했는데 나는 이제 2등 이래가지고 상금은 똑같았거든요 1등이랑 2등이랑 결국에 개인당 타먹는 상금은 똑같았어 아 괴여한거 참 많이 좋았다고? 이거 괴여한거 특탄면 내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특탐 유튜브에 야 특별탐구는 괴여한 300레벨에 비해서 한 수 2배 3배 빡세 피통이 몇 프로지? 한 70%인가 넘나? 60-70%? 기억이 안난다 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경직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피통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좀 차이가 있지 왜냐하면 괴여의 탐구는 사이즈가 고정 100%지만 피할 탐구는 유동적이란 말이야 차지엑스로 잡은거 있습니다 이런 놈이의 촌장 4성? 차지 눌러줄까?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시리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